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정작 외국 보내야 할 분은 안 보내고 왜 이종섭을 보내냐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.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사적하거나 외국이라도 나가야라는 자신의 주장을 담았던 기사를 인용한 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권력자가 불공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예를 들면 사저로 가는 거나 그것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 정도 하고 나오면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를 비판하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소환한 겁니다. 대통령의 호주대사 임명을 받아들인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종섭 장관님 제가 국회에서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냐며 지금은 더 부끄럽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어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로 나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종섭 즉시기국 황상무 자진사태라고 쓴 글에 대해서도 역시 표 앞에는 장사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라고 일갈하시던 날리면 김은혜 대변인께서도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회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부인 문제로 수도권 표심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한 시간 뒤 김 의원은 이종섭을 즉각 소환하고 귀국해야 한다. 회칼 테러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수석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,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자제하며 여론을 살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. 먼저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 대사도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종섭 대사가 출국한 지 일주일,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 만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논란으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종섭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황상무 수석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. 앞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난장판 국회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. 당내에서는 심판의 선거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, 야당 당선을 바라는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